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만취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일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 278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겨 한국전력공사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